유식학의 백미는 육남매 이야기예요. 저기 학당에 올라온 거 보세요. 선한 종자, 행복의 종자, 긍정적 종자를 심고 관리하는 것. 그게 유식학의 핵심이고요. 그런데 그런 쉬운 결론이 나기까지 이론적 토대는 복잡한 거예요. 유식학이 얼마나 정밀한 이론의 기반에 있는가를 느끼시는 거고요. 실제 쓰실 때는 착한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 드려라예요. 좋은 습관을 드려야 돼요. 유식학은 시작이 청정광명심에서 시작한 겁니다. 청정광명심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부처님이 강조하신 이래 청정광명심, 정광명이라고 그러죠. 정광명. 이게 이제 무한하게, 그렇죠? 특징도 없이 볼 수 없고, 볼 수 없고 특징이 없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이다. 이게 짱입니다. 불교는 이거 빠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걸 찾지를 않고 무한히 이런 무화병에 빠지면, 무한히 공인이 하는데 집착하시면요. 무화병, 공병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애고 없는 놈이 없는데 애고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병원 가셔야 돼요. 이게 무서운지 아세요? 무화병에 빠지면 애고가 책임을 안 져요. 나는 없거든요. 여러분, 묻지마 살인범이요. 무화를 주장하면 어떠실래요? 아니, 나는 지수화풍이 잠시 모인 건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잠시 모여서 이런 인연의 카르마 따라 시전 인연을 만나서 내가 묻지마 살인을 한 거다. 책임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무화병에 빠지면.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색수상행식이 잠시 그렇게 모여서 작동했다니까 누구를 탓할 것이요? 색깔? 물질? 느낌? 누구를 분해해 놓고 보세요. 생각? 누구를 탓해요? 의식? 얘네들이 모여서 시절 인연 때문에 이상한 일을 했다니까? 무화병 논리 빠지면 답 없어요. 이 무화는 뭐냐면요. 이거는 극약처방에 아주 필요할 때만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함부로 남발했다가는 개판되는 거예요. 불교가. 청정강명심은요. 영원히 강조해야 될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알아차린 의식.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내면에서 알아차린 의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의 근원입니다. 알아차린 의식. 무한하고 모든 곳에서 빛나는 의식. 여기는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불생불멸의 세계예요. 여긴 탐진치가 없어요. 왜 없냐? 여기는 오원도 없거든요. 오원도 없고 지수화풍의 사대도 없어요. 그래서 오원과 사대라는 것은 뭐냐? 정신과 물질이거든요. 정신, 물질이 여긴 작용하지 않아요. 오원의 색수상행식의 이 색이 물질이죠. 색은 사대고요. 사대와 수상행식이라는 정신작용, 네 가지 정신작용 이게 다예요. 사대라는 건 지수화풍이고요. 지수화풍과 수상행식 물질 네 가지, 정신 네 가지 이게 다인데요. 불교에서 볼 때 정신과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의 전부예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없어요. 이 청정광명심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체입니다. 유식학에서도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체예요. 유식학에서는요. 이 프로이드나 융처럼 불교 심리학을 연 거예요. 요즘 말하는 심리학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불교 심리학을 연 게 청정광명심만 강조했다면 이게 초의식자리니까 초의식만 강조한 학문이 됐겠죠. 그런데 재미있게 유식학은 뭘 연구했냐? 무의식의 세계를 연구합니다.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다. 이게 아래아식이에요. 팔식. 팔식 아래아식이 있어가지고 이 무의식이 있어서 이 무의식에 우리가 저지른 모든 짓의 종자가 여기 남아있다. 습기라고 돼요. 습관화된 에너지. 어떤 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행이 여기를 뭐죠? 여기를 냄새 배게 한다고 그러죠. 훈습. 훈습시킨다고 그러잖아요. 훈제하다. 연기를 쬐게 해요. 그래서 뭔가 습관화된 에너지를 남깁니다. 내가 한 행위는요. 반드시 습기를 남겨요. 냄새를 남겨요. 향을 남겨요. 여기에 불교가 흔히 드는 비유가 향을 싼 종이에는 향냄새가 핀다. 내가 한 모든 짓이에요. 이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렇죠. 반드시 선한 종자 악의 종자를 남겨요. 이 종자가 남아요. 그래서 종자를 강하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강하게 만드는 걸 증장시킨다고 그러는데 이 종자를 증장시키려면 행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돼요. 반복적으로.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되는 게 정신을 지금 모으시는 것도 행이에요. 정신을 모아서 마음 챙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모아보세요. 과거 곱씹지 말고 미래 오지 않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는데 집중해보세요. 지금 내가 숨 쉬나 안 쉬나 내쉬고 있나 들이쉬고 있나 지금 내가 하는 행위에 정신을 모으면 더 쉽게 지금 이 순간으로 정신이 돌아옵니다. 나 자신으로 지금 돌아와요. 정신이 밖에 나가 있다가 탁 돌아옵니다. 이것도 지금 현행이에요. 이 행을 반복해야 여러분 안에 깨어있음의 종자 마음 챙김의 종자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의 종자를 강하게 하는 법은 간단해요.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현행시켜요. 관심과 반복 이게 습관화죠. 관심을 주고 계속 습관화를 하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의 종자가 우리 무의식에서 강해져요. 그러면 이게 선한 종자 악의 종자 무기의 종자도 쌓이겠죠. 선도 악도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아래아식은 종자로 담는다. 이게 지금 유식 30성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 초의식이랑 달리 구분하려고 무부 무기라 그랬어요. 무기성이 있다. 초의식은 순수한 선성만 있다. 선만인데 여기는 선, 악, 무기 이 세 가지 성질을 업의 세 가지 성질을 다 이 세 가지 성질의 종자를 다 쥐고 있어야 되니까 선악, 무기 간직하고 있어야 하니까 무기성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초의식과 구분해서 무의식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순수선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모든 짓이 저장되니까 즉 악의 종자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청정강명심에서는 지금 멀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오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염심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자체도 청정강명심하고 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유식 30성의 풀이의 여러 해석이 있는데 법상종 법상종 이론은 뭐라고 그랬죠? 법상종은 그냥 이 전체를 팔식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팔식의 청정한 부분 팔식의 오염된 부분 오염 팔식 청정 팔식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보려고 하는 거죠. 청정한 아래아식 오염된 아래아식 오염됐다는 건 별거 아니에요. 선악 무기의 종자로 인해 오염됐다는 건데 왜 오염이냐? 선에도요. 유루의 선이 있고 무루의 선이 있거든요. 탐진치가 묻어있는 선이 있고 탐진치 없는 청정한 선이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유루 유루가 오염이거든요. 오염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오염되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은 종자도 저장되겠지만 주로 오염된 애들이 저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장물이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이 아래아식 자체는 청정합니다. 그 청정하다는 걸 표현하려고 무부라고 그랬어요. 무부라는 건 청정광명심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정광명심의 빛을 전혀 가리지 않는다. 아래아식은. 이 얘기는 뭐예요? 얘네도 본질은 청정하다는 거예요. 본질은 청정한데 무기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원래 청정한 아래아식도 청정한 존재인데 오염된 종자들을 간직해야 되니까 간직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절한 시절에 증장시켰다가 이숙으로 익혔다가 다른 때 현행시켜줘야 돼요. 이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라고 한 거고 사실은 이 초의식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 법상종은 그런데 이 육식학들이 문제가 육식학 즉 상종의 문제가 뭐였죠? 상종과 성종 차이가 확실한 차이가 이겁니다. 성종은 일체를 청정광명심 참나라고 우리가 부르는 청정광명심의 작용으로 바버리기 때문에 이 둘 간에 이 벽이 없어요. 사실은 성종 입장에서는 청정광명심은 불변의 청정광심의 불변의 본체를 말하고 이 아래아식은요 이 변화라고 할게요. 수연이란 말 씁니다만 따를 숫자 인연년자 인연을 따라서 작용을 일으키는 변화의 작용을 일으키는 이게 작용이에요. 요거는 체고요. 법상적 의견은 아닙니다. 이쪽은 상종적이고 성종적은요 청정광명심 이라는 구식이 이쪽도 구식서를 주장해요. 구식이 팔식으로 놔두는 거예요. 청정광명심이 작용 초의식의 작용일 뿐이다. 초의식의 작용의 일부가 뭐예요? 무의식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의식이 무의식으로 작용하면서 업보관리를 위해서 놔둔 모습일 뿐이에요. 무의식이 요게 대승기신론 입장입니다. 구식이란 말을 안 쓰지만 청정광명심이 놔둔 모습이에요. 지녀가 청정광명심 그대로 지녀예요. 그러니까 불교가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지녀라고 하는 영원한 참된 그 자리 지는 참되고 여는 불변이니까 영원히 불변한 지녀 그 자리를 청정광명심 이라는 알아차리는 의식이라는 데 초점을 안 두시면요. 지녀를 그냥 뭐죠? 진리라고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학파 중에 잘못된 학파들이 중간론 같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지난 시간에 강조했지만 그 진리를 인식하는 주체가 없는 객체만 말하게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건요. 인식돼서 존재하는 겁니다. 불변의 진리도요. 그러면 불변의 진리와 동질의 인식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열반에 들 수 있는 것은 열반이 사실은 의식이기 때문에 들 수 있는 거지. 열반이 하나의 객체고 진리일 뿐이라면요. 그 진리를 알아보는 우리 의식이 오원일 뿐이라면 우린 영원히 진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객이 하나가 되는 무분별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초기 불교일에 이 무분별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건 주객이 동질이라는 거거든요. 주객의 동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는 오원이고 주체가 객체는 영원 불변한 거고 주체는 유한한 오원이라면 어떻게 이게 맞나요? 주객이 합의리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교로 엉터리로 만드는 제일 쉬운 거는 진여와 열반은 하늘로 띄워버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의식은 오원으로 축소시켜가지고 무합병에 딱 걸리게 하는 겁니다. 넌 실체가 없는 존재다. 그러면 이게 알아차린 인식주체가 없는 인식핵체의 진리만 논하게 된다면요. 영원히 찢어져 버립니다. 즉 결론적으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정양명심이란 의식을 이 성정은요. 일심 그 한 마음 진리와 진여라는 진리와 그걸 알아보는 저 정강명의 마음이 한 덩어리로 의식과 이쪽은 주체와 객체가 한 덩어리인 진리와 지혜가 알아보는 지혜 주체와 알아차려지는 객체인 진리가 한 덩어리로 명합이라고 그러죠. 이지명합 명이라는 건 어두워서 구분이 힘들다는 겁니다. 둘이 한 덩어리가 돼있는 그 상태 그게 일심이고 이 일심이 우주의 진리다가 성종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대로 진리예요.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심증리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의식이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객체인 진리만이 영혼불멸하고 알아차리는 마음은 유한하다 해버리면 그건 박살나는 거예요. 지금 달라이라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보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은 생멸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알아차려지는 진리는 그 공의 진리만이 불생불멸한 둘이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찢어지면 안 돼요. 성종은 원래 안 찢어지게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음이다. 전혀 이 둘 사이에 구분이 없어서 하나예요. 인식능력은 절대 안 사라지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인식 주체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원효가 풀었어요. 인식능력은 안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객을 가릴 수가 없어서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광영식이라는 진리와 그 알아차린 의식의 이 혼합체가 한 덩어리 나눌 수 없다는 의미예요. 뭐 서로 다른데 억지로 섞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주객으로 나눠서 본다면 혼합되어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지명합이라는 게 그게 구식이라면 그게 작용을 놔두면 팔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둘 다 그래서 진여 연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진여에서 우주가 나왔다. 이게 성종입니다. 그런데 상종은 달라요. 진여에서 나왔다는 말 못해요. 이걸 구식이라고 인정하는 그 법상종이 아니라 이 구식서를 주장한 데는 어디라고 했죠? 섬론종이라고 그랬죠. 이 두 종파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여기를 구식 청정광영식을 구식이라고 부르는 따로 부르자는 학파가 섬론종이에요. 따로 부르고 요건 오염된 거는 팔식이라고 부르자. 앤엔 팔식 청정광영식은 구식 법상종은요. 그냥 팔식이라고 하자. 팔식 안에 청정한 요소와 오염된 요소가 있다.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소개를 해드렸다면 우리 입장으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뭘 따를 거냐. 앤에 따르지 마세요. 앤에 따라가다가 계속 헤맵니다. 일단 구식이라고 쓰세요. 청정광영식은 영원 불멸하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 빛나기 때문에 따로 쳐줘야 됩니다. 요걸 두 개를 계속 섞는 작업이요. 이게 법상종이 주로 하는 짓인데 요게 유식학을 더 이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정에서. 뭐냐면 무의식에 초점을 두고 자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이드나 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융보다 더 프로이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 무의식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초의식은요. 여기는 불변의 세계 아니냐. 불변에서 어떻게 우주가 나오냐. 생멸 변화하는 아레아식이라는 무의식에서만 생멸의 세계 우주가 나올 수 있다. 이 주장을 계속하면서 유식 삼식송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유식 삼식송도 이미 적극적으로 성종의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점점 멀어지죠. 본래의 실상에서. 청정광명심 연구하다 나와놓고 무의식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무의식이 포인트인 거예요. 무의식이 우주를 창조한다. 무의식에 들어있는 종자가 우주를 다 만드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종자의 근원이 청정광명심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최소한으로만 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에 했던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청정광명심의 세계를 설명을 해주되 이게 팔식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만 하지 거기서 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우주는 어디서 나와요? 생멸은 생멸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아레아식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아레아식을 줄여서 레아라고 해서 레아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연기론이 달라요. 오로지 우주가 업으로 굴러간다는 업감 업으로 감흥해서 굴러간다. 업감 연기론이라는 게 이게 소승불교 연기론입니다. 업감 연기 아레아식 레아 연기론 이게 소승 이게 상종 그러면 진여 연기론은 성종입니다. 서로 달라요. 연기의 주체가 이건 일체가 참나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체가 아레아식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체가 그냥 업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 가지 연기론이 있어요. 다른 입장이라고요. 무의식에서만 설명하는 이론 그러니까 제가 칼이나 융에 가깝다고 한 거예요. 심리학에 청정강명심은 사라지고 무의식의 세계에서만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요. 유식 삼식송도 그런데 그 삼식송에서도 특히 법상종이 그러는데 청정강명심의 영역인 원성실성 원만하게 이미 성취되어 있는 진실한 본성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종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불변과 수연의 두 가지 각각의 분수가 따로 있어서 그렇지 구분유식설이라고요. 이게 이제 성정에서 주장한 유식학입니다. 원래 유식학은 청정구식에서 변화하는 팔식을 나툰 하나의 체계였는데 유식학을 얘네들이 찢어놨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는 게 더 맞다면서 청정강명심의 나툼으로 보는 게 더 맞다고 주장하면서 구분유식학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연수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학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성종의 입장으로 이제 유식학을 우리가 소화하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이기도 한 겁니다. 그냥 이걸 참나작용으로 보세요. 초의식의 작용. 그래서 얘네들 이론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어지는 게 자꾸 청정강명심은 불변의 영역으로 뛰어버리니까 이 무의식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보세요. 무부무기인데 선악 무기 중에 유루의 종자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무루의 세계는요. 청정무부한 청정강명심만 동질의 것이니까 관리할 수 있지 이 오염된 것들만 아래아식이 관리하고 무루의 종자는요. 관리 못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저장되느냐 이게 청정강명심 불변이라며 여기는 변화하는 세계는 오염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 세계는 청정하며 얘네 종자들은 종자는 살아 움직여야 되거든요. 소립자 같은 거예요. 막 역동적으로 끝없이 현행시키고 증장하고 하는 게 종자입니다. 그럼 이 생멸하는 종자는 어디 저장돼야 돼요? 이걸 다음에 성유식론 할 때 다룰 건데요. 설명을 정확히 못 합니다. 다만 아래아식과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성유식론 거기서 청정강명심도 아래아식과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그 무루의 종자도 따로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유루의 종자만 아래아식은 관리하니까 무루의 종자는 유루의 아래아식이 관리할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럼 여러분 아 예 하실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요. 물 흐르듯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엉터리죠. 설명이 안 오염된 아래아식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청정한 애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부란 말을 무시하고 무기성에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루 무기로만 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면 이 무부란 말은요. 본질을 가리지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청정한 것도 다 저장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러게 보면 끝납니다. 청정한 것도 다 저장할 수 있어요. 아래아식. 아니 여러분이 청정한 업을 지었는데 이 업은 방황 어디로 저장돼야 될지 모르고 악한 업만 귀신같이 아래아식이 저장하고 있으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 잘하라고 아래아식이 있는 건데 빨리 선을 지어 선 육남매 양덕 육종자 빨리 행복의 종자 여섯 종자 육바람의 종자를 뿌려 빨리 우리가 증장시켜줄게 이래야 되지 않나요. 아래아식이 무의식이 협조적이어야 되는데 유루는 다 저장하고 무루는 지금 어디서 저장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이런 찢어진 유식학이 나와버려요. 성유식론 입장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기반한 법상종이나 섬론종은 한계가 있다. 그걸 극복해버린 게 성종이다. 야 다 참나가 작용이야. 무루종자는 더 좋아하지. 무루종자 저장할 때 환희를 느끼지. 오히려. 그래서 무루종자가 많아져서 무루종자 51%가 되면 여러분 이제 제압하는 거죠. 악의 종자 유루종자가 나오는데 이제 더 제압되고 무루종자가 힘있게 등장하겠죠.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무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차이입니다. 청정한 걸 가리지 않다는 거는 유루도 무루도 저장될 수 있다. 이렇게 봐버리시면 된다. 이건 이제 아무튼 제 주장이니까 법상종에 대한 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성종의 비판은요. 성종은 그냥 이게 다 진여작용이 하고 넘어가버리는 식이거든요. 둘 간의 충돌이 나는 부분을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구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청정강명심을 구식으로 보는 섬론전 학설이 더 맞다. 이걸 끝까지 팔식으로 붙잡으려다가 청정강명심보다는 오히려 무의식만 강조하는 꼴이 나는 법상종 이론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법상종 이론에서는요. 이 청정강명심을 구식을 구식에 담당하는 청정강명심을 언제 인정해 주냐면 아래아식이 완전히 청정해져가지고 이 청정강명심하고 동질이 됐을 때만 때가 없는 무구식 청정식이란 말을 쓰려고 해요. 불지 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저 책 유식 삼식성 쓴 사람도 못해본 얘기예요. 아무도 못하는 얘기가 돼요. 섬론전은 시작부터 우리 안에 청정강명심이나 구식이 있다라고 무구식을 붙여줍니다. 여기 우리 안에 청정한 무구식이 있다. 이래야 부처님하고 법이 같죠. 부처가 된 뒤에나 이루어진다. 무구식이. 그 전까지는 청정한 부분이 너 안에 있을 뿐 너는 오염심이다. 긴본적으로 팔식설은 이거예요. 팔식만 주장하자는 거야. 팔식은 이미 오염되어 있다. 네가 이거를 완벽하게 정화시킬 때 무구식이란 말을 쓸 수 있다. 이게 법상정 입장입니다. 섬론정 입장 애초에 너는 청정 무구식 구식과 오염식 팔식이 같이 굴러간다. 이게 더 낫죠. 여기서 이제 성정으로 가면 이 전체가 사실 참나작용이 무의식도 초의식의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도 초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청정광명심이 계속 훈습 이게 훈습을 시켜요. 이게 성정과 유식학 차이입니다. 이 유식학은요. 어떤 현행 어떤 현행에 의해서 종자가 생긴다는데 초점을 든다면 청정광명심은 불변이어야 되니까 아무 영향도 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청정광명심. 당신은 불변이거든요. 근데 이 성정의 오면 어떻게 돼요? 대승기신은 이렇게 나와요. 청정광명심 이 자리는 전지전능하다고 나와요. 부사의 안성. 가히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이 그냥 나쁘게 살려고 해도 안에서 계속 육바람을 하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지녀가 훈습시켜버려요. 지녀의 훈습이라는 게 간행해져요. 성정에 오면. 지녀가 여러분을 계속 훈습시켜요. 진리로. 막 살려고 했는데 계속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만들어요. 자명하냐? 막 내면에서 들려오고. 미치겠는 거죠. 이게 지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랑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유식학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생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의식을 선지식한테 진리의 말 듣기 전에는 전혀 무루의 종자를 닦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유식학적으로. 그런데 대승기신론이나 성정에서는 가만히 있는데도 속에서 지녀가 훈습시켜버려요. 육바람일 안 하냐? 이렇게. 왠지 보시하고 싶지 않냐? 이렇게. 유혹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무의식 자체가 초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초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 덩어리예요. 이미. 그러니까 초의식이 육바람일을 지향한다면 아래하식도 계속 훈습돼가지고 육바람일을 지향하게 돼요. 내면의 훈습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성정의 훈.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딱 끝내요. 5분 쉬었다가 진도 들어갈게요. 유식학의 제일 핵심을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결론을 내가자는 겁니다. 이제 여러 의견은 들었고 우리의 결론으로 몰아가자. 우리의 결론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의 결론으로